코스트코처럼 소비자에게 특정 회사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드 가맹점의 복스카드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의원은 가맹점 금지 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 사만을 대상으로 독점 가맹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와 독점 제휴 계약을 맺고 있으며 내년 5월 말부터는 현대카드로 제휴 카드사가 교체됩니다.